위안빛입니다. 오늘 산토파니에 가가지고 세상의 끝 위시라는 상자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업적 중에 하나고요. 지금 산토파니 탐색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윈민 화재 행인 위실 사고의 잔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탠데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합니다. 대량 정보에 의하면 여기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봐보죠. 지금 비오는 중이라서 제가 지금 못찾은게 심의의 선물하고 실패한 연구 프로젝트 그 다음에 세상의 끝 이렇게인데요. 아무래도 제일 찾기 쉬운게 세상의 끝인 것 같아서 세상의 끝부터 시작해봅니다. 꽤 걸리네요. 캠폼 분들한테 캠폼 분들한테 리카스를 축하합니다. 과자 보러가 끝말사진 찍었고요. 가다가 끝말 사진 찍었고요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모를 정도로 헤엄쳐서 갑니다 회오리 이탈 중이라고 하네요 다 오니까 이탈 했네요 뭐야 돈이다 돈 돈이죠 조개 껍질이 사람들이 많이 안 팔아요 그래서 굉장히 돈입니다 혈육병이네 업데이터 되면서 좀 바뀌었나 한번 볼까요 바뀐 건 없네요 지금도 많이 퇴근하셨나봐요 일하시는 분들 사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B로 갈까요 뭐야 B로 못 가네 어 B는 못 가네 B로 가고 싶은데 도착 약간 가로질러 갑니다 잠시만 가로질러 갑니다 잠시만 가로질러 갑니다 잠시만 섬 걸기를 바라보니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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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끝섬이네요 아 여긴 낮에 낮에 봐야 밝게 잘 보이네 4번 아 거의 비슷하네요 으 으 으 으 으 여기가 아닌가?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세상의 끝! 네! 세상의 끝! 찾았구요! 이제 시메의 선물! 이제 한 이 정도죠? 어? 저기인 거 같습니다. 슬며시 보이는 적이 어디인 거 같은데요? 유적이네요. 피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네요. 여기는. 어디 있을까요? 유적이네요. 유적이네요. 이게 어두워요. 그게 문제네요. 어두운 게. 생성 기름 같았네요. 유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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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5 이상한 걸 찾았네요 전술 중요답게 필요하긴 했는데 이건가 아닌 것 같은데 안들어가지네 아니야 아니야 심의의 선물인데 안들어 아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